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달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월간 견적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왔는데요. 어떤 파격적인 이벤트를 준비했는지 지금 바로 보시죠. 매월 말일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리뷰어 5명을 선정하여 네이버 포인트 2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베스트 리뷰어 되기 정말 간단합니다. 사진 찍고 정성스러운 후기 남겨주시고 네이버 포인트 2만원 당첨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그동안 저희 려독 컴퓨터가 자사몰에서만 월간 견적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첫 판매를 시작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아주 높으니 꼭 참여하시고 네이버 포인트 2만원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혜택도 소개해드려야죠. 제품을 구매한 후 텍스트 리뷰만 작성하셔도 네이버 포인트 1,000원이 지급됩니다. 포토나 동영상 리뷰를 남겨주시면 혜택이 더 좋은데요. 네이버 포인트 4,000원이 지급됩니다. 아직 더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사용 리뷰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똑같이 한 달 사용 텍스트 리뷰 남겨주시면 네이버 포인트 1,000원. 포토 앤 동영상 리뷰 이벤트를 남겨주시면 네이버 포인트 4,000원이 지급됩니다. 방문 수령이나 퀵으로 수령하실 시 네이버 포인트 1만원도 추가 지급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려도 컴퓨터 스마트 스토어 알림 받기 하시고 2,000원까지 할인받으시면 와... 컴퓨터 구매하시고 최대 4만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장으로 게시하는 최고 효율의 이벤트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오늘은 단돈 60만원에 제대로 된 외장 그래픽카드가 달려있는 초특급 가성비 게임용 본체부터 최강 가성비 그래픽카드를 구성했음에도 가성비를 전혀 놓치지 않은 5월 기준 최신 트렌드 반영에서 핵심만 싹 출연한 10개 가격 거품 싹 거전해서 가성비 농도 100%로 준비한 딱 10개의 견적을 컴퓨터 맞추려고 눈알 빠져라 공부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최신 가성비 수치표와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2024년 5월 가성비 견적 시간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시장에서 제일 잘나가는 견적 제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 영상 꼭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저희 레도 컴퓨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PC는 무려 3번의 외관 검수와 불량 테스트를 진행하고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립 시작하기 전에 조립 다 끝내고 포장 전에 총 3번씩 외관 검수를 해서 고객님께 도착하는 PC가 흠 하나 없이 깔쌈하게 도착하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 레도 컴퓨터는 저희 손을 거친 모든 PC를 출고 전 빡센 과부하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해 이상 없이 완전한 100%의 성능을 낼 수 있게 세팅해서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죠. 타워업체와 차별화되는 총 3번의 외관 검수와 불량 테스트 저희가 자신있게 팔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 레도 컴퓨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PC는 정말 가끔가다 한 번씩 생기는 부품관 호환 문제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네이버 컴퓨터 분야 지식인 1위 경험과 조립 경력 13년차인 저 레도기의 눈썰미와 방대한 경험 그리고 설립 초창기부터 근 5년 반 가까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저의 오른팔 전문 테스터 직원과 함께 24시간 가까이 밤새가며 A사, G사, M사, S사 등 유명 브랜드들 간의 부품관 조합을 비교 실질 성능과 사용자 경험에서의 부드러움을 최우선으로 하되 시스템의 안정성과 호환성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구성한 견적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영상 볼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게임 미치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쁘고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견적이 고객님 품에 안길 때까지 어디 다치지 않고 조심히 갈 수 있도록 섬세한 에어캡 포장은 물론이고 업계 최고 수준의 두껍고 단단한 포장 박스 안에 바닥 3중 완중 포장 그리고 가다가 박스 터지면 안되니 3중 테이핑까지 포장해서도 원가 절감 없이 정말 아낌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박스에다 대충 부품 테이핑해버리고 통째로 에어캡 감아서 보낸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 레도 컴퓨터 포장과 비교해보시면 뭐 거의 뭐 이건 뭐 다른 세상 수준이죠 최종적으로 고객님께 도착하는 그 느낌까지가 업체의 격이고 품질인데 저희 레도 컴퓨터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견적을 업계 최저가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물론 견적 간 구성 차이 및 활용 용도에 대해서도 견적마다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정말 이렇게 알찬 영상 보기 쉽지 않을걸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이제 고객님도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매달 말일에 올려드리는 월간 견적 영상에서는 한 달 동안 주요했던 뉴스들을 소개해드린 반면 매달 중순에 진행하는 이번 가성비 견적 영상에서는 진행 시점 기준으로 CPU와 그래픽 카드들의 가성비를 비교해보고 있죠 트렌드는 트렌드대로 견적은 견적대로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짚고 넘어갔던 인틀 CPU 이슈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인텔에서 안전하다고 내놓은 가이드라인대로 설정시 당장 i5 라인업부터 성능 하락이 좀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 이번 달엔 AMD 라이젠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성능 하락이 심한 상황에서 인텔 CPU를 추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CPU 가성비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등은 거의 뭐 반년 이상 12100F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2100F를 포함한 13100F나 14100F 등의 i3 라인업은 사무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롤, 발로란트 등의 가벼운 온라인 게임 플레이 시에는 추천드릴 수 있지만 게임하면서 크롬도 켜놓고 디커도 켜놓고 하는 등 제대로 쓰려고 하면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레드 컴퓨터는 본격적으로 갈고도 무리가 없는 2위 5600이나 4위 12400F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 중 5600은 스테디셀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수요를 보이는 제품이고요 12400F도 그만큼이나 꾸준한 수요를 내고 있는 제품입니다 12400F는 최신 DDR5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한 이점도 있고요 최신 세대 6코어 제품으로 구성하고 싶으시다면 7500F를 추천드립니다 이 라인업에서 원래라면 작업 겸용으로 인텔 14500도 같이 추천드렸었는데 이번 인텔 가이드라인대로 설정 시 성능 하락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에 14500 대신 라이젠 7700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이티브 8코어 제품으로 사용감, 게임 성능 모두 부족함 없는 친구입니다 그 이상 라인업에선 온전히 FHD, QHD 게임용이라면 7800S 3D를 정말 제한적으로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퀵싱크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면 14600K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인텔 사태에서 사망 이슈에서 그나마 좀 자유롭고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성능 하락도 적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900을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게임용 그래픽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5위까지의 제품들은 모두 채용합니다 각 가격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가성비와 성능 밸런스를 보여주는 제품들이기에 엔비디아, 라데온 가리지 않고 채용합니다 특히나 RX 580 2048 SP 제품은 정말 독보적인 포지션을 자랑하는 제품인데요 가성비 온라인 게임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에요 스팀 게임 플레이를 위해 성능이 더 필요하다면 6600, 7600, 4060 정도가 괜찮은 선택지고 그 위로는 4060 Ti 6800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사양으로는 70 슈퍼랑 80 슈퍼가 있겠네요 이번 달 CPU와 그래픽 카드 가성비를 살펴봤으니 견적 보러 가시죠 5월 가성비 견적 1번 FHD 해상도 초특급 가성비 게임용 PC입니다 가성비 1티어에 속하는 CPU와 그래픽 카드 5600과 RX 580 2048 SP를 사용한 견적으로 이 친구의 가성비를 뛰어넘는 견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롤이나 발로란트, 스타크래프트, 메이플 같은 가벼운 게임은 144 모니터가 우스울 정도로 돌려주니 다른 견적 선택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60만원대에서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는 게임용 PC를 구성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되네요 5월 가성비 견적 1번은 FHD 게임용 모니터를 추천드려요 5월 가성비 견적 2번 FHD 기본형 가성비 게임용 PC입니다 역대급 가성비 CPU 라이젠 5 5600과 출시때부터 지금까지 재평가의 연속인 라데온 RX 6600을 조합한 매력 터지는 라라랜드 견적입니다 특히 RX 6600은 80만원대 견적에서 구성가능한 최고 성능의 그래픽 카드로 동가격대 엔비디아 제품인 1660 슈퍼보다 한참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 메리트가 엄청난 견적입니다 FHD 144 모니터는 물론이고 165 모니터에서 롤, 발로란트, 로스타크, 오버워치, 배틀가라운드 등 인기 게임 모두 구동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헬다이버즈나 페럴드, 에이펙스, 콜오브디트 등 무거운 스팀게임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5월 가성비 견적 2번은 FHD 게임용 모니터를 추천드려요 5월 가성비 견적 3-1번 고성능 스팀게임용 PC입니다 고트 5600 CPU를 유지했지만 그래픽 카드 성능에서 엄청난 상승이 있습니다 RX 7600이 그 주인공인데요 라데온 전용 기능인 AF-MF를 사용하면 20-30만원 더 비싼 견적들과 비교되는 성능을 보여주는 까리한 견적입니다 천성이 가성비 대장인 5600에다 7600을 조합한 덕분에 사용감부터 게임 성능 등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좋아진 견적이구요 롤, 발로란트, 로아, 오버워치 2, 배그 등 인기 게임의 원활한 구동은 물론 헬다이버즈 2 같은 스팀게임도 FHD 144-165 게이밍 모니터에서 충분히 구동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성비 견적 3-2번 고성능 스팀게임용 PC입니다 CPU나 기본 스펙은 전부 동일하지만 그래픽 카드를 지포스 4060을 선택한 제품입니다 엑셀, 워드 등 사무작업 당연하고 FHD 144-165 게이밍 모니터로 앵간한 스팀게임 및 고사형 게임 모두 주사율만큼 구동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가진 견적입니다 3-1번과 3-2번은 그래픽 카드를 제외하면 모두 동일한 구성을 가져가는 제품으로 퀄리티부터 마감, 실질적인 사용감까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3-1번은 블랙으로 3-2번은 화이트로 준비해놨으니 색상 취향에 따라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동급 성능인 RX 7600과 RTX 4060을 붙여놓았지만 가성비로 본다면 RX 7600이 한수 위라는 거 참고하세요 5월 가성비 견적 3-1번과 3-2번은 FHD 게임용 모니터를 추천드려요 5월 가성비 견적 4-1번 초특급 가성비 고해상도 게임용 PC입니다 가성비의 라데온답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FHD를 넘어 QHD까지도 넘보는 성능을 보여주는 PC입니다 여기다 최신 세대 6코어 CPU들 중 최고급의 그래픽카드도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젠 7500F를 조합해 전반적인 사용감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실속 챙길 줄 아는 소비자들은 이미 다 이거 골랐습니다 라데온 전용 기능인 AF-MF를 사용하면 한두 단계 위급 그래픽카드는 생각도 안 나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견적입니다 5월 가성비 견적 4-2번 가성비 고해상도 게임용 PC입니다 4-1번과 같이 QHD 게이밍도 찍목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엔비디아 RTX 4060 Ti를 사용한 견적입니다 신뢰와 성능의 엔비디아인 만큼 어떤 게임에서든 말 그대로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는 견적입니다 워드나 엑셀 같은 사무작업은 말할 것도 없고 롤, 발로란트, 로아, 배그, 오버워치2, 콜오브듀트 등 최신 인기 게임 구동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4-1번과 4-2번은 같은 CPU와 구성품들을 사용하여 굉장히 안정적인 사용감을 보여주는 견적입니다 그래픽카드에서만 차이가 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되겠는데요 4-1번의 6800이 4-2번의 4060 Ti보다 FHD에선 평균 10% QHD에선 평균 15% 가까이 더 좋은 성능을 뽑아주니 오로지 성능만 필요하다면 4-1번을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라데온 특성상 최근 유행하는 AI 이미지 생성 작업에서의 디메리트나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안정성은 단점으로 꼽히니 안정성을 원하신다면 4-2번을 추천드립니다 4-1번과 4-2번은 FHD와 QHD 게임용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화질이 더 좋아야 하면 QHD 모니터로 추천드리고 게임이 조금이라도 더 부드러워야 하면 FHD 모니터로 추천드려요 5월 가상기간적 5-1번 고성능 고해상도 게임용 PC입니다 안그래도 히트였던 엔비디아 RTX 4070의 성능을 20% 올리고 가격은 동결해서 내놓은 RTX 4070 슈퍼를 사용한 견적으로 정말 앵간한 게임들은 모두 이 컴퓨터 선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QHD 165가 뭡니까 4K 게이밍도 제한적으로 가능한 견적이에요 온갖 온라인 게임 스팀 게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완전 겜돌이다?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5월 가상기간적 5-2번 고성능 고해상도 게임 앤 작업용 PC입니다 게임 성능이 좋으려면 그래픽 카드를 좋은 걸 써야 하는 것처럼 영상 편집이나 모델링, 렌더링 등의 작업에서는 많은 경우 CPU의 성능을 필요로 합니다 5-2번에서는 8코어 16스레드에 라이젠7 7700을 사용해서 전력 소모와 성능 가운데 황금 밸런스를 잡았고요 게임 용도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영상 편집, 모델링, 렌더링 등의 작업도 병행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5-1번과 5-2번은 같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했지만 전반적인 사용감과 작업에서의 성능을 담당하는 CPU가 차이가 있습니다 5-2번은 CPU의 체급도 올라갔고 작업을 염두에 둔 견적인 만큼 메모리도 넉넉하게 32GB를 SSD도 1TB를 구성한 견적입니다 5-2번도 물론 어마무시한 게임 성능을 보여주겠지만 오로지 게임만 하신다면 5-1번 쪽이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고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모델링을 하시거나 하는 등 작업 비중도 있다면 5-2번을 선택하세요 5월 가성비 견적 5-1번과 5-2번은 QHD 게임용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RPG 게임 플레이 하신다면 4K 모니터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5월 가성비 견적 6-1번 게이밍 특화 QHD 4K 게임용 견적입니다 이름부터 폭력적인 AMD의 게임 특허 CPU 라이전 7 7800X 3D와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카드 RTX 4080 슈퍼를 조합한 견적입니다 고성능 수냉클로와 튜닝램까지 조합해 어떤 상황, 어떤 해상도에서도 최고의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인 만큼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5월 가성비 견적 6-2번 고성능 QHD 4K 게임 앤 작업용 PC입니다 CPU를 12코어 24스레드에 라이전 9 7900X로 변경해 전반적인 사용감은 물론 작업 성능에서의 성능을 미친 듯이 끌어올린 견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성능 수냉클로와 튜닝램까지 조합해 게임에서도 작업에서도 모두 활약해주는 견적입니다 6-1번과 2번은 CPU와 보드를 제외하면 모두 같은 구성입니다 게임용으로만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6-1번이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7800X 3D의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맞춰 특화된 견적입니다 다만 컴퓨터 사용 비중의 프리미어 영상 편집이나 C4D 모델링, CAD 작업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6-2번을 선택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득일 수 있습니다 5월 가성비 견적 6-1번과 6-2번은 4K 게임용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려드 컴퓨터가 준비한 2024년 5월 가성비 견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영상을 선보해드리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을 써서 안정성 호환성 테스트는 물론 최신 시장 트렌드와 선호도 반영한 최고 성능의 견적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엄격한 수준의 조립 퀄리티는 물론이고 조립 후 성능과 품질 및 분량 검수 그리고 제품이 저희 손을 거쳐 여러분 손에 닿는 그때까지 안전하고 무사히 가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내부 포장제 퀄리티와 1년의 출장 서비스를 포함한 무려 3년의 무상 에이스 지원까지 구매 전부터 구매 후까지 저 려덕이가 여러분들의 PC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저희 려덕 컴퓨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PC는 추가 금액 없이 현금영수용 세금계산서 발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문의사항이나 견적 상담 요청은 지금 보여드리는 QR의 채널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최적의 사양을 국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답변드리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쓱 문의주세요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족됐다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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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